작곡곡! 원키! 먼저 들어가자! 다시 여기가 와서! 오늘은 KBS를 켜드려 가지와서! 우리는 캐리비안의 해적 슈퍼주니어라고 들어봤나 얼굴 되고 노래 되고 춤도 되는 우린 신세대 해적 슈퍼주니어라 신도 운영 넷츠고! 유터페가 싸우던 훅불전자 제 엑스프러 시대 그만 그런 시작되는 시대 또 무대 여기 뮤직아일랜드 지루했던 날 이제 판타스틱한 무대 간다고 고 고 고! 저 바다 끝에서 음악을 위해서 힘들게 찾아온 뮤직아일랜드 최강의 미모를 사랑하는 공주들도 같이 데려왔다 근데 섹시타스죠! 아하하하 멀티! 멀티! 멀티님들을 모셔왔다! 데려왔습니다! 첫 번째로 그리고 인근에서 데려온 섹시한 장윤정 공주입니다! 빨리 보도록 하자! 아하하하